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 유룡중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공고 중에 중요한 사항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방식 시험의 확대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사항일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CBT로 이제는 완벽하게 고정화되었었죠. 그런데 기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BT 한마디로 OMR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모든 유형이 정해졌었는데요. 이제 우리 3회 때부터는요. 2022년 3회 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기사도 CBT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3회 이후 한마디로 이 4회 때도 어떻게 쭉 CBT로 된다.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사산업기사에서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가 이 4회 때 적용이 되죠. 1회, 2회는 둘 다 정기기사 및 정기공사기사, 정기산업기사 및 정기공사산업기사가 동시에 치러지고요. 그리고 3회 때는 공사시험이 없죠. 대신 4회 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3, 4회 때 기사 부근에서 CBT로 전환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T 필기시험 시행 대상 등급에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 그런데 기사가 지금 빠져있죠. 왜? 기사는 몇 회부터? 3회부터 CBT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CBT 시행 종목 필기시험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BT 시험 해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하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CBT 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러면요. 그중에 내가 하루를 선정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더라. 그러면은 뭐 1회로 한정이 된다라는 거죠.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CBT 필기시험은 CBT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의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 문제는 비공개된다. 우리가 지금 지문으로 이렇게 시험을 볼 때는요. 어땠어요?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었죠. 그런데 CBT 시험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면허 시험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자리별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상의하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CBT 필기시험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실기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죠. 언제까지? 그렇죠. 우리가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차후 2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기CM 일정, 우리 기사 및 산업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일정 자체가 통합되어 있죠. 왜 이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1회, 2회 때까지는 기사는 PBT 그리고 산업기사는 CBT로 진행이 되는데 3회부터는 모두가 CBT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조금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회? 그렇죠. 바로 1회 시험. 자 1회 시험은 바로 3월 5일, 2022년 3월 5일날 기사 첫 시험이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 CBT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일에서 13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원서 접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일정이 뜨게 된다. 그 중에 내가 클릭해서 선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 예정자 발표는요. 3월 27일날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죠.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서류 제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가닥 응시표 밑에 가능 대학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기 시험입니다. 자 우리 필기도 합격해야 되지만 실기를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기 시험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고에서는 실기 시험일 중에 우리 같이 필답형, 우리 서수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필답형 같은 경우는 바로 첫 번째 주말에 시행을 한다. 지금 5월 7일에서 5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말 바로 5월 7일 토요일날 우리 시험은 치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요. 지금 1차와 2차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현지에서 바로 채점이 가능한 것들은 1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같이 중앙 채점형 시험지를 걷어가서 이렇게 채점을 하거나 복합형 우리 기능사나 기능장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또 필기 시험도 치러지는 복합형 같은 경우는 2회차에 우리가 뭐가 된다?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우리는 필답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채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6월 17일날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과거와 조금 일정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2회나 3회 시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5월에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4월 진짜 마지막 주나 아니면 5월 초쯤에 봤는데 이제는 시험일이 어때요? 그렇죠. 바로 4월 말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CBT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추 4월 말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분들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회 때는 필기부터 실기까지가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지금 2회 때부터는요. 지금 4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7월 24일이면 몇 개월? 그렇죠. 바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수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 필기를 보시는 분들은 시기까지 기간이 2개월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3회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회 시험을 봤더니 오후 3회 시험도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과거의 8월 말쯤 8월 중순쯤, 8월 초쯤 이렇게 당겨져 왔는데요. 이제는 언제요? 7월까지 당겨졌네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분들께서는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이들 공부를 해서 8월 말이나 8월 중순의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거의 방학 시즌에 맞춰서 바로 시험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반드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실기 시험은 어때요? 또 그렇죠. 바로 3개월의 기간을 또 준다는 거. 그래서 1회 때는 2개월, 약 2개월. 그리고 2회, 3회 때는 약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그리고 4회 시험으로 한번 가볼까요? 4회 시험은 약간 애매하죠. 9월 중순에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9월 말에서 11월 중순 이렇게 본다면은 오, 얘는 약 2개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2개월. 아, 다시 요약하자면은 우리 1회, 바로 1회와 4회는 어때요? 시기까지 약 2개월. 그리고 우리 2회와 3회는 시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대산정기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때요? 시험 일정은 항상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큐넷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되시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셔서 정확한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 상세한 이러한 언제 언제 내가 볼 시험이 언젠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건 반드시 해 주셔야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기능사 같은 경우도 약간씩 당겨진 느낌이에요. 얼마나 당겨졌냐면요. 약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당겨졌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씩 조금씩 당겨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험이 조금 금방 치러진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이 사회 시험 같은 경우가 거의 약 한 달간도 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시험을 딱딱딱 아 이제는 뒤쪽에는 시험을 별로 안 보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과 되게 유사합니다.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능사 일회는 언제 본데요? 대략 1월 말 그리고 2회 필기시험은 3월 말 오 1, 3 그리고 3회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오 여기서 5월 말 하면 좋겠는데 조금 텀이 있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이에 우리 고등학생 분들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좀 특화 과정 하시는 분들만 시험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거해 놓고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볼 수 있는 시험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약간의 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개월 뒤 한마디로 8월 말에 시험이 있다더라. 다시 언제 1월 말, 3월 말, 6월 중순, 8월 말 이렇게 4번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종료되고 우리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나든 어쨌든 1월 말에서 다음 시험은 이렇게 3월쯤에 시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험일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일에 우리 원서 접수일에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때 시험일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쯤에 시험을 보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원서 접수를 할 줄 아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각종 기사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험 원서 접수 방법입니다. 원서 접수는요. 우리 원서 접수 홈페이지 바로 Q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산업인력관리공단 네이버에서 이 QNET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QNET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진 같은 거 미리 찍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원서 접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시선 쉽게 가능하실 거고요. 자 원서 접수 시간은 어떻게 되냐. 각종 내가 기사 시험을 보든 산업기사 시험을 보든 기능사 시험을 보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바로 그러한 원서 접수 기간 첫날 오전 10시부터 오 이때 어때요? 박 터지죠. 그렇죠. 막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 봐야 될 장소가 우리 집 근처면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좀 빠르신 분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많고요. 막 PC방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첫날 시작할 때 그래도 하셔야 우리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가 아니다. 언제까지? 오후 6시에 어떻게 종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 및 4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원서 접수는 등급별로 원서 접수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잠깐 올라가 볼게요.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 이틀 동안은 기사 이틀 동안은 산업기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 같이 기사 산업기사가 몰리면 어떻게 된다? 더 접속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부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짝 더 말씀드리면요. 이 실기 시험일도요.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원래 오전에 기사, 오후에 산업기사 시험을 잘 치렀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기사, 일요일은 산업기사 아니면 각종 종목을 조금 나눠가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접수하고 나서 원서를 출력하시면 그 밑에 날짜랑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공고가 난 거를 통해서 내년 시험 2022년이죠. 2022년 우리 원서 접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 가장 중요한 거 기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어떻다? 그렇죠. 3회 때부터 시험이 조금 당겨져 온다라는 거 그거를 반드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